마가복음 45번째 섬김의 리더십 오늘은 마가복음 45번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읽을만한 책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임스 C. 헌터가 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서문을 발행인이 썼다는 거예요 이 책을 발행한 출판사의 사장이 서문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지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서문을 쓴 이유를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원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림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모습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서번트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하셨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33절,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오니 인자가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세 번째 하시는데 이 세 번째는 아주 선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매우 지금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진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상한 각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안 한 것 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중에 야거보와 요한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세배대의 아들 야거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거보와 요한은 어떤 관계죠? 형제입니다 형제 관계인데 이 형제인 야거보와 요한이 뭘 원하느냐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37절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우편, 주의 좌편은 이게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측근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하십시오 왜 야거보와 요한이 이런 자리를 요구했을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가 자기 형제의 야거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하여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처지인데 자신들의 출세, 입신, 양명 그리고 신분 상승을 원한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해보려 하는 그들의 욕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승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될 운명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야거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제자훈련을 받지만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잠깐 변화되는 것 같지만 원래의 모습으로 그렇게 관성의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기애와 자기의로 충만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과 세례 잔은 고난을 말하고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벌써 척 알아들어야죠 못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9절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씀을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주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은 자리를 얻고 명성을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런 길이 아니다 내 뒤를 따라오고 권한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바로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길을 예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권한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노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구하는 예수님이 두 제자와 얘기를 나눈 동안에 그 얘기를 아마 엿들었는데 열 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어? 어떻게 쟤네들만 저렇게 높은 자리를 넣었지?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을 하시고 정리를 하신 말씀이 바로 42절부터 44절인데 좀 긴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저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뭐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자기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간들이 권세를 부려요 고간들이 자기가 있는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것을 리더십으로 생각한다 그걸 지도력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통제하고 그리고 휘두르고 그리고 직권남용하면 안 된다 오히려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섬김과 종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리더십을 흔히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설본트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신이나 위에 있는 분을 내가 모시는 게 섬기는 거예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어떤 공동체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힘, 능력, 영향력 그게 바로 리더십 아닙니까? 섬김의 리더십 저는 섬김의 리더십은 두 단어가 상충된다고 생각해요 모순입니다 섬김은 윗사람을 모시는 건데 어떻게 윗사람을 모시는 그러한 것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리더할 수가 있습니까? 리더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아랫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랫사람들을 높이고 섬기고 모셔야 된다라는 이것이 사실은 모순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주의 나라에서 큰 자되려면 종이 되어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섬김의 리더십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섬김의 리더십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고보와 연처럼 똑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남용하고 그 힘을 내가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리라는 거예요 섬겨라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인데 이것은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리예요 자리 자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에는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자의 개가 죽어도 장례식에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정승이 죽으면 지새끼 안바리아는 아니겠지만 그게 권력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아 권력의 그 맛이라는 것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제 모교회 친구 이번에도 차관급이 됐더라고요 휴대폰을 세 개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휴대폰 그 다음에 공용 휴대폰 또 하나는 VIP용 휴대폰 VIP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력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권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권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칼을 휘두렸나요? 예수님이 금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폭력, 폭행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빌리뽀소 2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의 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 섬김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거예요 물론 죄는 없으시다고 했죠 이것처럼 큰 섬김이 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주님의 섬김이에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정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더 나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겸손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소븐트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씨 헌터가 2,200명 정도의 리더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위대한 리더들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대충 하니까 교만하고 껍적거리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전 그 G 제너럴 일렉트리 잭 을 씨 같은 사람은 만나자마자 90도 인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그렇게 경청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위대한 사람들은 직원과 조직을 위해 옳은 일을 하려는 단호한 직업적 의지가 있다고 그러는 이걸 이제 인성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성은 캐릭터인데 인간성인데 그 인성을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어두운 속의 내 모습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인성이다 이 인성은 지력과 달라요 능력과 다릅니다 우리의 IQ는 한 7세에서 15세 그 정도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15살이 넘으면 머리 좋아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 머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도 갈면 빛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갈고 인성은 단어 인성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저는 인성으로 섬김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정말 섬김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됩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섬기는 리더가 되려면 내 인간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인간성이 좀 별로 안 좋게 그렇게 태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그 원한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아빠들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조언하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도 상사로서 내 권력을 나타내고 통제하고 남용하고 하는 그게 휘두르는 게 진짜 리더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군림이 아니라 섬김이 돼야 되는 거죠 장로님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권사도 섬기는 분이고 그리고 집사도 섬기고 목사도 섬기는 사람이죠 분야가 달라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추간합니다 또 하나 섬기는 리더십은 희생이에요 희생 오늘 45절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불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45절로 보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43절과 44절을 봤습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종이 돼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게 왔다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여기서 대성물이라는 이 단어는 몸값이에요 몸값 예수님이 몸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몸값을 치러주셨죠 희생의 섬김 자발적인 섬김 주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로 섬김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섬김이 없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걸 거스른다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되어지는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 늘 섬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처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일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죠 물론 제가 다른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목양으로 섬기는 것이 있지만 일반적인 그런 섬김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늘 죄송해요 희생하려고 하지만 부족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신인교회 섬기미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몰라요 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차로 차량으로 땀 흘리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식당에서 그 땀 흘리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해 주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자기 돈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은 내가 편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편하자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섬김이에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편하게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게 섬김의 정신입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게 섬김이에요 오늘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세안벤처에 주차를 하고 오는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요 목사인 저는 당연히 해야죠 저는 이런 날 아예 바지를 여벌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걸어오면서 바지에 다 비가 맞으면 일부 입에 들이는데 너무 기분 나빠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은 최고의 섬김은 예배라고 믿어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예배입니다 10편 95편 6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배 무릎을 꿇자 아멘 무릎을 꿇는 게 뭐예요 최고의 섬김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어서 주인의 팔을 식히고 무릎을 꿇고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유치구 년부 정경학교에 가서 축도를 허락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들이 그냥 와 그 비전을 꽉 채워가지고 야 설교를 하는데 드라마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이 한 번 홈페이지에 올라와 왔으니까 올라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맨날 금이야 오기야 그런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자 그러는 거예요 이야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우리 어른들은 지금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기는커녕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소파에서 다리 꿇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자기 맘대로 예배드리는 어른들이 많은데 그 코사리 같은 애들이 무릎을 꿇고 현장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주인이 나예요 온라인 예배는 섬김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예배예요 정말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섬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로마의 지방관들이 로마 항제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했는지 아십니까? 1세기의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이 기독교인들은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얼마나 섬기는지 그들의 평판이 점점 올라갑니다 로마의 호민관이 그렇게 항제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섬김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웃에서 지역에서 섬기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리더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섬김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섬김의 리더입니다 잘되는 기업들은 특징이 직원이 다 리더래요 어떤 한 사람만의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 신의 교회는 여러분이 섬김의 리더입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깁니다 그렇게 주님을 담는 성품으로 희생으로 섬기는 일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